내가 절을 안연구어 확 빌리들로 가었더니 제일 아침 부텀이라도 동네 거룩일이 그스니 그치 아니었군가 어머니 가신 곳은 황천으로 가고 싶어 나는 이제 죽어지면 인낭수로 가고 싶어 공장소서 황천길이 왜 절을 지나친 건가 황천에 가는 길은 울어서 자주 안는 모친 이후에 나를 안전 나는 모친을 허위 알리 만일 모친 분은 다주 부친 소식을 먹거든 고친 말로 대답을 거나 이라 달지 원어무지 원어물지 원철이가 달게 오주 달가 아 딸가 딸가 오지 마라 사냐 칭간 병상 군야 이도다 지가 울면 낮이 새고 날이 생일 날 죽는다 나 죽기는 술잔을 나 불쌍을 시 우리 부치는 끝이 꾸죄자느냐 이도다 우르마 누나들이 풍만이신 마음을 던고 온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